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사 뉴스의 방그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주제는요. 고추 방아다리 첫 곡과 그리고 겨순을 무조건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고추농사 5월달에는 어떤 것을 하는지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농사에서 5월부터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5월에는요. 지주핀 설치와 유인 작업이 있네요. 이 말은 무엇이느냐? 보통 5월 초 아니면 4월 말 정도에 고추 모종을 신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 한 2주에서 3주 사이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물에 어느 정도 뿌리가 활착이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작물이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주핀을 설치를 해주시고 유인을 잘 해주셔야지 올바른 고추농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웃자라지도 않고요. 그리고 쓰러짐 현상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5월부터 굉장히 10월까지는 고추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달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제부터 바로 들어갈 건데요. 고추방아다리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고추방아다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추모종인데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Y자로 꺾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줄기가 하나로 가다가 두 개 혹은 세 개로 나눠지는 게 있어요. 그때 고추방아다리의 첫 꽃, 여기 왼쪽에 두 개 보이시죠? 꽃이 바로 방아다리 첫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주제가 뭐였죠? 방아다리 첫 꽃을 따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였는데 이 첫 꽃을 따야 되냐 말아야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꽃대일 때 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 두 번째, 꽃일 때 따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꽃대일 때 따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그렇다면 왜 따야 하는가? 우리는요. 만약에 이 꽃대를 안 땄을 경우에는 작물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고추모종들은 전부 방아다리 첫 꽃을 안 땄을 때 생기는 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농장 환경인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딱 봐도. 고추모종이 위로는 안 크고 열매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한 가지의 열매에만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결국 열매가 하나밖에 안 열릴 수도 있고요. 그 위에 꽃들이 있어도 그 위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열매가 작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양이 뿌리에서부터 위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데 이 첫 열매가 에너지를 다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자라지도 않고 열매가 비대해지지도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 방아다리 첫 꽃을 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기에는 이 열매보다는 잎의 생장, 뿌리의 생장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열매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준다? 그렇게 되면 결국 건강하지 않은 고추농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요, 농사의 근본, 뿌리 근제, 근본 곤자잖아요. 뿌리를 잘 내려야 하고, 그 다음에 줄기를 잘 만들어서 건강한 고추농사를 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열매를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바로 열매가 꽃이 나왔다고 해서 안 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에 몰빵돼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이다? 초기에는, 고추모종 초기에는 열매보다는 잎에, 그리고 뿌리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균형이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해서는 방아다리 첫 꽃을 꼭 따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첫 꽃을 과연 다 따야 할까라는 의문을 생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웃자랐을 경우에는 안 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 대부분 꼭 따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겹순 제거인데요. 겹순 제거는 기존에 앞에 있던 방아다리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다르냐? 자, 세력이라고 그러죠. 방아다리 위의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아다리 위의 세력들이, 잎의 세력이 보통이나 약했을 경우에는요. 방아다리 밑에 겹순들만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방아다리 위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웃자랬을 경우에는요. 방아다리 밑에 잎을 전부 제거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방아다리 위의 세력이 보통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겹순들이 가지가지에 나오게 되죠. 이렇게 줄기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만 조금씩 떼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웃자랬을 경우에는 방아다리 밑에 잎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생육이 보통이거나 대부분의 경우, 한 90% 이상의 경우에서는요. 이러한 겹순들을 제거해 주셔서 본잎들만 남겨두고 농사를 해 주시길 꼭 바라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위의 세력이 옆에 농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요. 그렇다면 밑에 잎들은 꼭 제거를 해 주셔야지 올바른 영양생장을 꼭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요. 고추 방아다리 첫 꽃과 겹순을 무조건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다? 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해요? 꼭 그것은 아니다. 방아다리 위에 세력들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겹순 제거와 그리고 본잎들을 다 제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첫 꽃을 따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요. 지금까지 농산 뉴스의 방그레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우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